차이요? 이야아 지린다 제 라스데빌지는 아마 텍로일걸요? 이야아 많이 튀어 왔다 라스데빌 텍로를 마지막 마감했냐? 어 나 리라스 엠페러로 마감했냐? 오늘 꺼지마 엠페러야 리라스가 텍로고 아마 뭐였지? 미겔이 텍애미였나? 아닌데? 뭐가 텍애미 하나 있는데? 폴이 텍애미인가 그럴거에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 됐을걸요? 네네 새형? 새형이 뭐야? 무슨 얘기에요 그게? 새형인가가 뭐지야? 네 쭈뼛쭈뼛님 말하세요 보고있습니다 아 아 텍텍 한번 찍었었죠 아이 뭐 개급이야 올라갔다도 내려오고 그러는거잖아요 원래 아니 근데 내가 되게 진중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저 저 되게 뭐랄까 제가 정말 빡게임을 할때는 옆에서 누가 말만 걸고 리액션만 해도 짜증나거든요? 원래 그정도가 있는데 그거 외의 상황일때는 저 정말 저 정말 병신같이 잘 아니 잘 노는건 아니고 정말 병신같이 노는데 아 저 그런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딱딱한 사람 아니에요 저 일본어가 뭔지 물어본거라고? 아 아 아까 일본어 아 저게 세웅이라는거야? 세웅이 뭐야? 저 이라이봇이라 일부러 안죽였지 아 삑사이난거야? 아보룸발 아 아보룸발 썼다고? 아보룸발 아 아 그렇지 아 아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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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해의식이 생길만 더 하지 아니 솔직히 피해의식 생길만 하지 않나요? 제가 아까부터 앞 관절 그 다음에 정주공개에서 관절 기상 왼발 관절 제가 그녀만 보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제가 아 시크릿님이 그래 보였다고요? 아 우리말로 꼬꼬마라고 그게? 어어 아 아 원님 아프리카에서 벌벌해주셨습니다 우리말로 꼬꼬마래요 아 이 부화중에 일부러 쓰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피해의식이 안 생기게요 생겼냐고 지금 이걸 보고도 피해의식이 어떻게 안생겨 어 사장님 저 머리 만질 때입니까? 아 레온은 6RK랑 3LK가 최고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일 쓰레기 같은 기술들입니다 아 절대 아니에요 아 특히 6RK가 아니에요 시크릿 아 스펙 저 일본어 뭐죠? 아 과 프렌드십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사실 지금 여기서 폐선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니 저 진짜 꾸준하게 방송하려고 에에 하면서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건대 컴퓨터가 터졌어요 야아 건대 컴퓨터가 터져서 어제 갔더니 방송할 수가 없는거야 아 그래서 오늘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 여기 갑자기 비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왔더니 와 무릎 아니아니아니 관절기술가 있어 아 저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관절 관절기술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거 일부러 그 아아 진짜 게임참 살벌하게 하시네요 이분 야아 레드? 레드야? 레드 두번 썼네요 아니 일본어 자꾸 번역좀 되게 써줘 못알아먹는다구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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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꾸준하게 방송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터졌어 어떻게 해야돼 헤헤 지금 끄덕끄덕이 나와? 저 이 콤보 연습하는거 보고싶지가 않네요 이만 빨리 빨리 그냥 연결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 이 더러운 콤보 연습하는 꼬라지 더 안보게 나도 잠깐만 아 꼬꼬마 스텝 어떻게 하냐구요? 지금부터 로아이가 보여줄겁니다 자 2368 2368 2368 2368의 반복 어떻게 하는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행해봐 갑시다 2368 아니 그거 말고 야 이 쓰레기야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꼬꼬마 스텝을 보여주라고 2368 2368 아니 2368 하라고 했더니 지금 뭐 뭐한겁니까 와 6RK 반복 6RK 반복 6RK 반복 와 진짜 이런 세상에 따 깔끔한 하나 나오는데 어 야 귀신같아 커키꺼야 아 근데 레오를 레오를 못 이긴다기보다는 캐릭 상성이 조금 심한거 아닐까 여기는 그래도 클라가 확실히 불리한건 맞으니까 클라우디오로 레오를 잘 못하네요 아허 옆 몽머리 깔끔하긴 해서 홈브 잘 때렸구요 와아아아 자 개짜증난다 와 악관절 몇번 했죠 지금 방금 가드 됐구요 뭐야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데 6RK 반복했어 진짜 와아 뭐야 그 일본어 뭔데 뭔데 그렇게 나도 모른다고 어허 아아 깔끔한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필 저걸로 뭐 어쨌든 게임 내용은 참 좋네요 한.. 한가지만 빼고 어? 어 어 자라긴 잘하는데 아 하나만 하나만 안하면 좋겠어 어 언제까지 6RK 있을거야 나 원래 주력기야 아 원래 주력기야 아 6RK 왜 하필 왜 하필 왜 하필 그게 주력기야 어우 어 꼬꼬마치템 받았네 아아 박크랜드십님 한마디 하셨네요 벌써 선웅아 네 레오보기가 그렇게 답답했냐 아 아 나 레오로 arrib 너 큰일 다 눈 타 configure 다음에 어쩔 일 어허 야 아 그래? 아이고 어허 자 깔끔하게 바닥 깨구요 아 뒷 몇번 쓰는거야 저거 지금 어허 자 레오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면 이지거든요 어허 자 잘..잘 들어가고 있는데 야이 콤프 씨 아 콤프 참 쓰레기 같은데요? 그래도 데미지도 많이 펌팠어요 하이킥 우와 이거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밖은 복근 봤어요? 앞 관절하고 점프했어 너 뛰어넘어가는 신비전도 저걸로 했어 어허 고 자 뒷 아이씨 뒷 뒷 관절 베드스네요 요콤 좀 세게 때리면 안되냐? 라상구 같은거 이런거 아니요 큐상구 이런거 어 어 아 아 방금 폴보 그랬어요? teme 야 트위치를 일본어로 소멸했어 지금 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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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위치는 일본어로 소멸했어 지금 한국말 좀 써줘 자 어느 순간 또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네 오우 냄새나게 짠발 짠발 두 번가 아 여기도 쥐지 않는 짠발 한 번 보여주려다가 짠발 한 번 받았구요 아 뒷단절 두 번 어 앉아있다 맞았어 어허 자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레오거든요 과감한 승부수가 필요합니다 레오의 과감한 승부수 그거만 할 수 있다면 승부수만 들어간다면 퍽퍽 자 하나 들어갔어요 레그 버렸구요 으아 긴장되는 순간 으어아아아아 어 어 그 말 있으면 이겼는데 아 아깝네요 신비전 잘했는데 아 감기 제가 목감기가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게 아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안 걸리는 여름감기라고 개만도 못한걸로 저는 네 저는 안됩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감기를 또 이럴 때 걸려 아 아우 모아파 모아파 클라 좋은거 같아요? 아니냐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아 아우 물 한잔 알겠습니다 아우 근데 목소리 좀 낮추면서 말은 해야지 요거 요판 끝나고 이제 잠시 그 동전 얻는 그 타임에 그 타임에 이제 물 한잔만 하고 오겠습니다 설마 지금 감기 괜찮은데 일본으로 쓴겁니까? 응 아 바람만이 불어요 저게? 크흡 크흡 아우 우와 우와 아우 아니 레이지아츠 타이밍 어허 짠발 짠발 맞춘 다음에 터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군도가 헐 제 추측이 맞지 않을까요? 내함께 감기 감기 열렸어요를 일본어로 쓰신거 같은데 아하 아니겠다 일어나서 원원 헐 헐 뭐죠? 이 이 레아는 좀 아 일단 레아 안섰답니다 픽사링 저게 맞췄으면 진짜 멋있었겠다 헐 헐 아 아이콘이요? 어떤 아이콘? 어떤 아이콘 말하는거야? 크흡 아 로아이콘 없냐구요? 로아이콘은 아직 누가 만들어두질 않아서 없어요 그리고 제 방송에 로아이콘을 쓰기에는 아이콘 못생겼잖아요 우리 로아이님 잘생긴 사람 마이크를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오오 이렇게요 얼굴감 못하는 그냥 얼굴만 좀 어떻게 반반하게 생기는 사람꺼 뭐 필요 마겠으니까 뭐 에이콘 저거 제꺼 써야죠 아 네 안녕하세요 감기괜찮으신가? 아 그것도 맞죠? 정선생님 하이영 아이 뭐 여기 옆에 분을 비하면 그래도 제가 좀 이제 명압에 한번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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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하니까 이 온판이 스납 뜬다고? 비벼져서? 아 뭐야 내 방송 아닌줄 알았어? 아 뭐야 안 뜨네 무좀콘 만들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사실 어 제 캐릭터 제가 캐릭터 많잖아요 제 캐릭터로 콜좀 만들어주실 분을 구합니다 아프리카 듣고 계시죠? 야 트위치도 운영한다고 이 와중에 홍보하는거야 야 아이콜좀 만들어줘 누가 제발 오 잠깐만 오 이렇게 로키? 피? 피 한 반 날렸어요 사기 쳐가지고 사기 제대로 쳤습니다 사기 제대로 쳤습니다 저요? 저 몇살이냐면 아 고독자에서 늘려야죠 일단 제가 월요일날부터 다시 건배사 하면서 천천히 해놔야지 그런거는 저 몇살이냐면 저 저 21살이에요 스 proprietary 로아이 님은 26살이구요 저는 21살입니다 안가요 안간다고 안가안가 안가 안가놇 아! 아니 신고, 신고를 왜 합니까? 어? 제가 무슨 거짓말이라도 했습니까? 21살, 풋풋한 액기, 풋풋한 철권 왜왜왜 그 미소 뭐야? 왜그래왜그래? 무슨일이 있어? 지금 구화증에 일본어 나왔어 또 일본어 뭡니까? 이 저번엔 또 아니요, 조국은 절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 풋풋한 21살 이제 철권 꿈나무예요 아우 어, 콤보 세게 박히네요 자, 레오의 승부 걸어야죠 이제 레오의 승부, 레오, 레오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 공간 쌈발과 함께 빠져나오면서 그 마무리 저 탈모 있다고요? 저 머릿속 진짜 많은데요? 아, 잘못 보신 거예요 저, 아유, 머릿속 진짜 많아요 저 진짜 바글바글하게 많습니다 아, 혼또죠 혼또 혼또니, 혼또니 숨을 한 잔 진짜, 진짜 숨을 한 잔 철권 꿈나무 되려면 이제 아이, 류진 정도 될 필요가 있고요 저 류진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 뭐, 그냥 저, 그냥 노랑단 찌끄레기 족밥 스물한 자요 아, 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직접 하세요 당신이 지는 거는 저한테 핑계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약사할래 어? 약사? 아, 족밥이지 아, 족밥이지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싫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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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데? 싫은데? 아이, 싫어 싫어 너 이기고 빨리 무릎하기로 하려고 그 전쟁은 안 돼 아니, 쟤 날 못 이길 거거든 레오나 열심히 하시고요 포멘트 좀 바꾸시고요 네, 꼬꼬마의 약점은 여자입니다 어허허 아니, 일본어 도매되고 있어 뭐야 뭐야 뭔데 뭐 아아 저도 콘솔 나오는 것만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이제 오락실에서 돈 안 쓰고 집에서 편하게 방송하면서 편하게 돈 벌고 어? 돈 벌고? 돈 벌고 거 아니잖아 돈 버는 거 맞는 게 오락실에 가서 이제 돈을 안 쓰잖아요 이게 400원씩 계속 부담이 되니까 아아 돈 버는 거지 이거 데스 한 번 하면 진짜 좀 빡신데스 해버리면 이만에씩 깨지는 게 일상이라서 이제 콘솔 한번 딱 나와서 집에서 프랙티스 돌리면서 연구 다 해보고 어? 아니지 나야 나야 아이라 뭐 오사카가서 뭐 뭐예요? 오사카가서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20알짜리인데 왜? 자 26살 로아이에 인생은 건 전소래 자 전소래에 100만원 벌고 한번 지를 지를테도 냈거든요 아아 아하하하 아니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아무 말도 안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아무 말도 안 있구요 자 어쨌건 레오 레오답게 왜 십사들게 좋아요 밝기까지 낙박밤 붙었으니까 하나는 계속 씁시다 하나 써야되요 이거는 하나 써야됩니다 어허 하나 씁시다 인생을 걸고 쓰란 말이야 승부를 걸라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런 위험한 발언 하지마 니가 시작했잖아 내가 할거 아니야 전소래에 100만원 걸면 짜게 100만원 거는 거야 우이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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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저희는 저희는 사행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어허 저희는 그런적 없구요 그냥 전소래에 저는 인생을 걸라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백댓슈 백댓슈 아 저 로하이하면 또 백댓슈 아니겠습니까 꼬꼬마는 못하는거 아 노랑단 무시발언이라니 무슨소리입니까 어? 저의 제가 제가 이제 노랑단이라는거에 어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 이상한 오해하지 말란 말이야 응 그렇죠 농노주가 농노주? 아니야 왜 문자단은 빼 맥노지 아 맥노지? 아 문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2 1 문자단이 커서 지금의 로하이가 되는거에요 어? 아 난 아니야 나 아직 크고 있잖아 어 나 다 컸이야? 어? 나 다 컸지 오! 다 컸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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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컸게 아니라 로하이가 다 컸지 제가 뭐 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슨소리야 아 로하이소 스트롱?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넌 너 앱설류리넛 힐 소으윅 예쓰 레오, 포킹, 아우, 쉣떡 아우, 뭐라, 뭐라 말을 더 요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잔소래야, 그거는 어, 뭐야? 어허? 아아? 축이 안 좋았어요, 측면 자, 레드 올 것 같은 타이밍에, 어 클라우디오가, 공 참선으로 딱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타이밍에 깔았는데 어, 또 가더라네요, 어허? 자, 달려, 어허? TC가 부족했고, 거리가 부족했어요 어허 자, 거의, 지금 흐름이, 이미 레오 쪽으로 가있는 것 같거든요 아, 레오 하고 싶은 거 다하죠 이거는 레오를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로아이가, 게임을, 참, 철권은, 개척하면서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자, AP 말하면서 심사를 이렇게 깔끔하게 때리고 자, 구보 이제, 승부를 걸, 틈, 틈이 슬슬 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다 받아치고 일건가 어허? 자, 바다 내지 못했어요 범으로 가면서, 이 판은, 마무리됩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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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시작에는, 숫자단과 문자단이 있는 거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단이, 지금 커서 이렇게 로아이가 됐다고 어 자, 이, 그나마하고도 진지한 표정 보십시오 지금, 마이티룰로이를 박살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숫자단이 커서, 지금 이런, 영어도 긴, 계급을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 기사 버퍼에 기사 버퍼에, 지금 인생을 걸고 범 걸었어요 자, 어우아 어때 인생을 건 기사 버터를 맞춘 소감이 어떠냐고 자, 누가 생각나네요 어허 위험한 발언들 하지 마십쇼 오코 아 컨솔 나오면 그때 날리시려고 일로 온나? 시크릿 어? 아 하는김에 어? 어쩌라고 형인데 어쩌라고 어? 왜왜왜 우리 민준이형 뭐 어쩌라고 뭐 뭐 뭐 뭐 아 라스 시키라고? 자 시크릿이랑 저스티스 라이진 나 진짜 여기서 너무 붙이고 싶거든 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시크릿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제 제 소원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빨리 로아이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이기는건 문제 아니야? 지금 위험판에 바로 이기는거야? 역시 아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로아이님이 이정도입니다 어? 이렇게 숫자난리카서 이정도의 이제 포부와 자신감 넘치는 멘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아이 기상 관절 어허 아 네 뒤에 시크릿이 있습니다 시크릿 아 뭐야 카메라에 나오고 있네 시크릿 열심히 태그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태그.. 태켓앰패로 카드 꿇고 이제 태그투 과거의 영광 팝프로스의 데미지를 느끼면 그 과거의 향수에 취해 태그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아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라스는 그래 뒷관절밖에 없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해보니까 브라이언 하지마라 진짜 이제 어? 나한테 브라이언 하기만 해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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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아이 집중할 수 있게 쪼금 떨어져서 마이크 잡을게요 어허 어허 창문 열기 걸렸구요 뒷관절 3번 야아 사람이냐 저게 어허 자 레오가 걸어야 되니까 승부 걸지 못했네요 1라운드 뺏기면서 아아 태그투 택가 기억 안납니다 어허 압투지로 어파를 들키는 모습 자 침착하게 커틱 막았구요 13배키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발기까지 낙법을 못했으니까 아 근데 이쪽도 들케 만만치 않아요 자 한번 터져야되는데 레오답게 남은 시간 30초 오호? 와 쌍관절 버텀으로 마무리 흐흐흐 아아 마스터컵 우승자 시크릿 마스터컵 우승자 아우 시크릿님 아우 어? 아 맞아맞아 그때 매국노 조합이었지 어허 아호랑 아호랑 누구였지? 재호바였나? 어허 아하하 자 승강 막혔네요 자 이팀에 무한섬 하고 올게요 진짜 목 너무 아프다 감기 때문에 아 집중 졸라 안되네 아니 하湯 와아 이거 막장 interactive 가자는건의าก 나 이거 거의 막장 appreciative 가야되요 iso 안보여! 머리치워! 안보여! 머리치워! 왜이러십니까? 이거 투신전 투신전 3승 0패입니다 저 절단에 버스탄게 아니구요 중간에 운전대를 빼앗겼을 뿐이지 저도 참 많은걸 했습니다 아 저 때문에 진거에요 진짜로? 아 진짜? 미안합니다 자 게임하는데 방해를 줬네요 아차 돌파는 이겨야죠 그래도 여기서 2연패 당하면 조금 귀찮아져요 자 승부! 제대로 걸었고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아하 아하 기형빵 하나가? 어 어 뭐야 이거? 길, 길을 잡고? 벽 잡고? 자 맥글로?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 잘 뽑았어요 이야아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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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몰이? 관절 관절 몇몰이? 관절 2타 기술 자 그러고보자 멀쩡한 기술 굉장히 하나 나왔구요 어허 야 이거 흘렸어? 기다리고 있었네요 어허 깔끔하게 2대2 라운드까지 왔어 드디어 하 하 하 하 하 도움들 올리브쩡 그렇네요 어어 아 하 하 하 하 하 하 Ừ 완벽한 공부 한대만 우와 오래발과 함께 아아 맨날 라스트 맨날 라스트해 차이 올라가지구 빠징 빠징 외告诉 빠징 빠징 외 fu 시ぼ 한대만 hardship so ㄴ 쿠션 감사합니다 와.. 공부 진짜 완벽했다 이번꺼 어? 어? 어 했어 난 고민했어 난 근데 9MP로 봉오를 하면 또 다일거 같아서 그런가? 자 다시 왔어요 승단 그리고 황등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승단위기 어허? 뒤엔선으로 걸어들어가는거는 여전한데 문제는 이 내용은 생각보다 승부를 잘 안거네요 제가 보기에 하단 막 쑤셔넣어도 될거 같거든요 이번판은 자 드라우드 클라우드여 어어? 어프로 끊어졌지만 공중에서 걸렸구요 이러면서 이제 클라우드여가 드라우드여 눈치를 포킹 자 상한배 콤보 어허? 자 돌려야되요 옆에 벽에 안 박히게 자 잘 돌렸구요 바닥 깨지면서 어 우와 하단 내주면서 아아 시간이 아 진짜? 월급상승이야? 아 그런게 있어요? 아 아 그런게 있구나 몰랐어 처음은 안되요 저도? 우와 거기? 자 일단은 그 와중에 저스티스 카톡 왔어요 시크릿대 저스티스 붙여놀라고 지금 와아 진짜 승부 제대로 걸었는데 구독이모티콘 사용가능 구독이모티콘 사용가능 아아 그런게 있구나 어 아어우 지금 무지박지하게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지금 때린게 없어요 잘해야되거든요 이거 여기서 이거 들어갔나? 들어갔어 깔끔한 레이지 하스 들어가면서 그냥 뭐저리를 봤나 옆에 기계에 팔 한번 기지기 피다가 베끼쳤어 바보 아니야 이거 아 그래요? 아 고정이 그렇구나 나 몰랐어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인데 근데 이게 할 수가 없는게 오늘 빨간날이라서 막차 빨리끈가서 꼬꼬마 11시만 나가야되요 11시만 나가야되요 막차차 찾아보면되지 지금 자 일단 시크릿 꼬셔놨어요 어 아니야 여기서 하라고 말했어 이미 자리 마련해놨다고 자 일단 이 틈에 지하철 시간 알아보는걸로 자 일단 이 틈에 지하철 시간 알아보는걸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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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틈입니다 시크릿 이제 봐봐 존나 불쌍해 레오 어 레오 사용당한것 같애 너무 좋다 다시 한참 아 아 아 아 아 아 아